속초에 왔습니다 속초에 속초 어 여기는 강원도 속초 어 장산항 어 오징어 맨손으로 때려잡기 축제 어 오늘 맨손으로 다 박살내겠습니다 아 한 한 한 한 20마리 30마리정도 한번 어 닿았다 음 오늘부터 해 가지고 오늘 오늘 22일부터 오늘부터 해 가지고 31일까지 어 축제한다고 하니까 형님들 많은 좀 예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에요 아 어디 사는 거 아 아 아 아 아 접수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엘리트 형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몇 분이요? 다섯 명이요. 다섯 명이요? 네. 10만 원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개인에 따라. 애들 요만한 애도 할 수 있나요? 다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엘리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엘리트 형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엘리트 형님 또 뵐게요. 2017년 장상 오징어 면소작기 출제. 요거 받아가세요. 요거 티셔츠 교환권이에요. 장갑 받으시고요. 티셔츠 준다고? 티셔츠 입고 들어가라고요? 우리 형님 또. 엘리트 형 1000개. 살아있네. 지역에서 현금처럼 25,000원이에요. 여기서 사드셔도 되시고. 여기 식당에서도 다 사용하세요. 아 이거 사용하시고.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트 형님에서 또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제일 큰 사이즈. 다섯 분이세요? 네. 제일 큰 거 두 개. 제일 큰 거 두 개. 잠시만요. 형님 감사합니다. 여자 거 두 개.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잠시만요.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여자들도 좀 크기부터 상관없잖아. 박스 좀 크기. 역시나지 너무 크고 싶다. 여보세요. 여자 분 세 분이세요? 차이는 비슷하시죠? 네. 차이는 비슷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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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큽니까? 저거가 두 개. 수석관에 있어요. 오. 수석관에 있네. 네. 여보세요. 어딘데? 몸 변인 차가워. 진짜 차 퍼지는 거 같아. 옷 다 받았나? 응. 야 이거 뭐 사먹을 수 있다 했잖아. 이거 가축장이. 근데 2만 5천 원 정도. 어? 2만 5천 원짜리. 그럼 이거 뭐 사먹어도 된단 말이가? 이걸 사먹을 수 있잖아. 두고 있어 봐. 아 자세 안 나오네. 여기. 아 자세 안 나오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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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튀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팔국 체험이래 아 따는 거 따 듣는 거 따 듣는 거 체험이네 이 따 듣는 거 체험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오징어 요리 체험이에요 요리 체험 오징어 맨상자피 체험 접수하시면 이거 하실 수 있는데 번호표 벌써 다 나갔거든요 하루에 20명씩 아 체험할 수 있네 10명인가 20명이요 팔복 체험 또 있거든요 오징어 좋네 오징어 아 크다 이 오징어를 형님들 잠시만요 간만에 야방하니까 좀 이상하네 느낌이 여기 지금 있는 오징어를 여기 안에 있는 오징어를 여기 안에 푼답니다 형님들 어 이곳에 푼대요 좀 깊을 거 같은데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오징어가 별로 이렇게 별로 안 크네 오징어 이거를 여기다 푼대요 잠시만요 아 구야 진짜 차 퍼졌는데 뭐인데 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잠깐만 구야 형 차 퍼졌다는데 얘들아 어? 기름 넣고 기름 넣고 기름 넣고 찐빨 나가지고 주유소에 기름 넣었는데 형 시계 차에 놔두라고 차에 놔두면 네가 훔쳐갈 거잖아 할 거야 어? 어? 어 차에 놔두면 네가 훔쳐갈 거잖아 보험에서 전화했대 언제쯤 når 다 타에서는 그냥 전화했대 난 못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엄청 큰일이니다 만찬가지라도 포기한hta 어디에 좀 더 난이니 지키기 너명 너명 단순이로 계속 파는가 봐 응 저기 오징어 손잰까 거기 있어 어? 네 아 백수 파네 삼계탕 파는 거예요? 저거 파는 거예요? 삼계탕? 파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 이거는 저희 잠깐만 있어 오징어 튀김만 보이고 잠깐만 있어 통화 좀 해볼게 어 뭐 어째 된데 뭐 기름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얼마나 걸리는데 어 알았다 기다려 있을게 알았다 알았다 뭐 좀 먹을까? 형님들 뭐 좀 먹을까요? 어차피 저 오징어 지금 몇 시예요? 세요? 두시 반 두시 반에 한다는데 얘들아 뭐 좀 먹고 있을까? 어? 뭐 좀 먹자 이거 오징어 튀김하고 어떻게 합니까? 탕수어라고요 이거 튀김 탕수어 두세 좀 주세요 뭐 드니까? 골고루 좀 말아서 주세요 어떤 거 드세요? 요거 요거? 예예 탕수어요 탕수육 아 탕수 오징어라고 탕수어 아 탕수 오징어라고 탕수어 어 계산이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앉으시면 돼요 번호 부탁이 있는데 앉으셔도 돼요 예 그럼 요거 떡볶이하고 탕수하고 순대하고 주세요 계산 계산 저거 오면 형님들 2시부터 한답니다 2시부터 아직 시간 좀 남아있는데 어 음 어 고춧가루 얼마? 얼마? 아 배고파 근데 큰일났다 야 고향이 차 아프셨다네 오다 기름 넣었거든 오다 기름 넣었는데 차가 퍼졌단다 큰일났네 만호 만호 고추가 너무 많아 간주도 해보자 자 우리 형님들 감싸 먹겠습니다 감싸 먹겠습니다 형님들 2시 반부터 축제 오징어 맨손잡기 하고 있으니까 일단 먹고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먹고 감싸 먹겠습니다 요거는 탕수어 오징어 탕수육 요거는 떡볶이 오징어 떡볶이 요거는 순대 너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동그랑땡까지 전으로 굽었는데 어 오징어 안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안에 어 안에 고기 넣어가지고 먹어볼게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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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앞에 있다는데 어 내 앞에 있으면 카메라 앞이라 이렇게 해라 야 팔 있다 어 길고 저걸 아기 있다 아 주스 먹을 수 있다 알겠나 그 꽃가 보려고 하다 또가 보면 미친너 녹아 줘야 한다 이 미친 너 누가 보면 병관인인 줄 알게 미친 자 설렘 누나 안녕하세요 뭐수 있지 내 앞에 다 갔다 놨다 누구 제일 잘보이는 위치의 지금 농구야 근데 앞에 갖다 놓을까 아 다 봐 자 먹어, 먹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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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아 보이다 먹어, 먹어, 먹어 미친놈 아 왜 초콜릿 하나 하더니 아 근데 막걸리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네요 맛있어? 15,000원 치고는 초콜릿 근데 오징어 이거 있잖아, 순댓가 있네? 응? 오징어 순댓이지? 내 스타일 아닌데? 약간 좀 끈적끈적한데? 맛은 있네 맛은 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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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게요 언니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단번호 떡볶이 맛있어 떡볶이 오징어 맛 나왔고 떡볶이 오징어만 넣어서 떡볶이 오징어 맛 나와가지고 오징어 떡볶이 에게 두 분 부부인가요? 돌았나? 돌았나? 부부! 부부! 뭐 운동관냐? 아까 말하는 거 들어가면 진짜 배고파 배고파 고추, 고춧가루 왼손 잡힌다 아빠 안돼 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빠 참아서 만들고 싶다 맥주먹고 싶다 도구랑땡같이 이렇게 놓고 진짜 찐들해요 일단 상황을 봐줘 다음에 뭐 받을라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저쪽으로 그냥 테이저같이 들어 나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갈게 예 예 아 무슨 뜻이야 신혼여행이 여행이에요 이별여행이 나는 여자만 나오면 다 아 내하고 뭐 아니에요 이런게 왜 시원이야 좋나 신혼여행이라니까 좋나 어떻게 좋아하네 너 좋아해 좋아해 보여 이빨 이빨 음 먹을 거 잘 먹는 거 좋아 이빨 먹을 거 잘 먹는 거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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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uate Village 이침 고춧가루 바퀴드 인생 오늘 아침에 고기 끓였어요 아 저 주민이 여기 하나 더 이기고 있어요 저 주민이 고기 났어요 내가 맵까? 내가 맵까? 내가 맵까? 뭐지? 왜? 나 맵다 그냥 내가 맵다 그냥 내가 맵까? 그 가방에 돈 들었거든. 아 장난해. 뭐 얼마 있던데. 뭐거든. 어? 얼마 있던데. 왜? 가방 왜? 야 맥주에 사람들이 갖고 놀리니까. 가방 이거 부지려고. 부지려고. 안 없어 줘. 안 돼. 하던대로 해. 방구랑 수준 빼면 뭐 나머지는 다 동료한 거야? 그냥 돈은 뭐 형아로서 못 봐. 적당 꽉 때려 볼까 봐. 아 뭐 그럼 남자로서 좋아하면서 해야 되냐? 사귀자고. 사삽히려고 사귀자고. 아 그냥 말은 안 한다고. 내가 조금만 조금 찐득하게 너한테 당황하면 너는 나한테 빠진다 안한다. 안 그래. 아니 가방 끓이지. 무슨 또 돼지 좀 뽕노기나 인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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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 이 개. 으으음. 응. 으음. 저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찍어, 고을 보고. 이거. 아. 이거. 양이 소스가 맛있어. 네. 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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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이 들어 놓으면 이거 갖고 찔러야 돼 아 돈이 들어 놓으면 되잖아 뭣어 뭣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달라는데 아 뭐냐 내가 왜 그래 허리 내가 갔다니는 떡팡이 나 맞네 아 흰색이 불쌍하다 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젓가락을 맘방울에 꽂아달라 젓가락을 맘방울에 꽂아달라 저거 뭐지 오징어.. 오징어가 작은걸로 튀겨놓으니까 조그만한 새끼 오징어로 오징어로 튀겨놓으니까 오징어가 조금 작아서 아쉽니다 오징어 아 transformations 잊지마라 고각싱했나? 고각싱했답니다 근데 나 여기서 비키니 입으면 진짜... 여기서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잖아 어? 뭐라는 척하나? 비키라 한다 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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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야 비키니 입으면 숨겨간다 숨겨간다 아 그거 하지마 바다에서 하라 해라 바다에서 핫파랍 칩 올려대신 와가지고 사진 한 번 찍자고 오빠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둘 거야 비키니 입고 제주도 간다 얘들아 어? 요 컨텐츠 끝나고 하면은 비키니 입고 제주도 간다 비키니 검은색 입지마래 해년주라 한다 어? 아니 비키니 입으면 어떻게 해년주라 해년주라 한다 야 이 검은색 입지마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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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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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라 네 어? 어? 시원한거 같이 낯거리네 어? 이게 그 맛있네 음 오늘 뭐. 음 한번 돌아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없네 오징어 순대 만들고 어머니 이거 매년 해요? 이 축제? 네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 축제?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어요 20년 19년째나 손아 여기 화장실 가져갔니? 네 손 가져가세요 이거? 오징어가 비싸가지고 오징어가 비싸다고요? 네 네 한줄이 9만원 9만원짜리 갖다가 9만원 한줄이면 20마리 20마리 9만원 오 오 오늘 몇마리 어머니 오늘 몇마리 풀어요? 저기 저기 있는거 다 아니에요? 더 있어요? 저 안에 방송해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비슷하게 또 이런것도 하는 모양이네 어? 거기도 달라고 해서 야 이거 보니까 속초에 또 어? 속초에 또 어 또 보니까는 어 확실히 또 틀리네 아가 포스가 어? 똥은 똥끼리 알아본다고 어? 어? 어 어 이야 세네 응 어 어 보니깐 야 보니깐 속초에 무슨 운현이 형님 밑에 동생들인거 같은데 어? 속초에 속초에 운현이 형님 밑에 동생들인거 같은데 음 음 음 흐흫 네 지금 바로 오징어 할복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님들 우리 시민들 지금 우리 우리 할복대회가 하셔서 여러분들 선정수입니다 네 강남님들 오징어 할복대회 어? 여러분은 계속 체육이 되겠습니다 아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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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뭐하는거에요? 지금 여기 할복대회가 할복대회가 요리 응 그 다음에 뭐 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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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이런거 하나요? 네 물회 물회요? 음 아 물회를요 사람들이 체험한다는거에요? 만든다고요? 어 가르쳐주시는 모양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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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만 할 수 있다네 20명만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물회 한번 한번 볼까 형님들 한 포 가자 노래부터 구려 더운데 더 쳐지잖아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저기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자 맨손잡기 그거는 형님 2시 넘어서 안돼요 2시 넘어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칼 가방인거 같아요 요리사 요리가방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물회 만들기 한대요 형님들 물회 만들기 한 20명 뭐 20분만 딱 이렇게 또 어 참여할 수 있다네요 어 어 이제 물회 만들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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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오징어 오징어 뱉어가지고 물회 만드는 그런 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0명만 참여할 수 있다네요. 한번 볼게요 형님들. 저렇게 해가지고 다 따듬어가지고 바로 물에 만드는 그런 컨텐츠네. 오징어 잡기는 2시 넘어서 하고 2시 반에 안 돼요. 여보이 100만 ahh o b 다시 한 번방이라 부kelt 하나도 있어요. 마요네즈 좀 약간 어설봅니다. 아 자 보자. 속초 홍보방송 공방이네. 뒤에서 보호자가. 축제가 슬프다. 나중에 오징어 맨손으로 잡기 할 때 사람들 막 바박을 하겠지. 오징어 이제 한 마리씩 다. 배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다 따듬어 놓은거 한 마리씩 또. 배분. 오징어 물에만 넣기 갑니다. 오징어 너무 심했다. 너무 작다. 오징어 너무 심했다. 너무 작다. 너무 작네. 튀김 드세요. 어디에. 5천원이야. 한 잔치 5천원. 맛있겠다. 아 어제도 맛있겠다. 그죠? 저분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네요. 저분께서 이제 물에 만드는 이제. 물에 만드는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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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teve. 아. 어안. Pritch 정était. 아. Pritch. 둘 다. 회if calmDS가 뭐하실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fitness 그림을 해봐야 해요. 네. imagine laisser 하는 holiday의 wild whom ar. 왜 이걸 헬스 시켜놨냐면 여러분들이 헬스 안 시켜놓으면 도마가 시켜먹잖아요 팔찌를 다 묻혀가지고 팔찌를 하실 때 오징어 잡으시면 꽉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집에서 하니까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꽉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하면 팔찌를 두세요 이 집에서 하면 안에 깨비 하나도 안 삶아야죠 동영상냥 동영상냥 다시 주세요 이거 맞아요? 그거로 빨간거 누르면 동영상 지금 하는 컨텐츠가 이것밖에 없어요 형님들 오징어는 국정류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배급에 나있는데 머리가. 그래서 오징어 최고 맛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돼요. 어디?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 오징어는 가장 예로서 한 번 구워먹으려는 오징어가 여기도 말려. 왜 그러시는지 모르죠. 요 안에 세포질이 요거는 세요. 요거는 가루. 그래서 이쪽으로 열이 가해주면 말려. 요거를 안 말리게 부을라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칼침을 넣어주고 여기 밑에 칼침을 넣어주고. 여뽄야 마음 고생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사물동안. 오징어는 팔팔 끓는 불에 2분 이상 데치면 안돼요. 2분 이상 데치면 안됩니다. 오징어는. 질겨요 질겨. 끓는 물에. 어. 질겨진다고. 오삼불고기 나올 때 삼겹살을 먼저 냈다며. 양념 다 있다며 삼겹살이 질긴 한다며. 오징어를 질겨요. 이불맛 삼겹살이 오삼불고기 제일 맛있는건지. 처음삼때 같이 끓으면 오징어 질겨서 오징어 질겨진다. 그리고 오징어 색깔을 많이 내고 싶다. 오징어 배칠 때. 식초를 한수만 하면 돼. 그럼 24시간 동안 색깔이 안되네. 아. 식초 나오면 색깔이 안되네. 그럼 내가 침으로 가르치는데. 오징어 껍질 뱉기라면. 자꾸만 엉뚱하게 미끌어요. 옆에 칼칭 올라서요. 옆에 칼칭 올라서요. 칼칭 올라서 이렇게 미끼면은. 오징어가 금방 미끌해요. 그리고 오징어 살 때. 이렇게 서시는데. 이렇게 서시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서세요. 길게. 네. 오징어는 체육에 대한 다 입게 씁니다. 이것말로 이동기면. 학습만이 없는데. 체육에 대한 다 입게 씁니다. 딱. 오징어가 많이. 설명드리면 다 할 바같죠. 오징어 내가. 보니까 무해라 했는데. 내가 고기밖에 안 줬어요. 무해를. 내가 고기밖에 안 줬어요. 요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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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포야. 준비 시작 외쳐라. 한번. 시장할 소리라. 설명드리면 좋죠. 어희도. 여러분들이. 얼굴 많이 어슷살기하고. 관리와ivilonnn. 관리와 함께. 관리와oths. 방금. 어희도. 고기와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44117, 44117, 차량 소입제에서는 2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도 목표 부탁드립니다. 안시환, 부차 좀 옆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17, 차량 소입제에서는 2종 좀 부탁합니다. 44117. 45117, 차량 소입제에서는 3종 좀 부탁드립니다. 45117, 차량 소입제에서는 3종 좀 부탁드립니다. 종종, 오징어 술ão 안 해? 네. 네.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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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니까 다른사람들이 다 안채요 그냥 한꺼번에 해야되요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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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째 하고 계시는데 뭐 좀 아빠 저기는 완전 블록레스너네 블록레스너 블록레스너인데 강아지는 나 아까전에 형님 개걸고 오시길래 포스가 엄청 엄청 카리스마가 엄청 세셔가고 강아지 무슨 피풀테리어 이런거 데리고 올 줄 알았더만 여기 말하고요 여기 가려고 말하고요 나가주세요 얘들아 오징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뭐해 별로 내용 없네 하리면서 사랑 후회나 하자 왜? 왜? 안녕하세요 아니 왜? 아 주문 개가 있구나 사장님 혹시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상남자같이 생기셨네요 상남자같이 생기셨네요 야 니보다 크네 인마 니가 오장이고 한 번 해줄게 해 어 보니까 이거 또 어? 속초에 또 큰형님 계시네 또 보여 좋아요 속초에 nearly 해서 고통 오빈 존 존 아 다리에 문신을 막 칭 칭 칭 씨 셔 표 어중아 너무 좀 작지 않나 하 왜 어중아 zaten 파 너무 작지 않나 형님 손으로 잡기에 맨손은 언제 잡노? 오징어 몇 마리 풀어예요? 오징어 몇 마리 정도 풀어예요? 이걸 다 푸니깐 예 모르겠네 얼마나 더 많아 한 500마리 넘나요? 안 넘지 한 1000마리 가까이 되겠네 한 마리 더 될 거 한 1000원 200마리 전 200마리 사는 500마리 오징어 잡아가지고 어디 가면 헤쳐줍니까? 아버지 없나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팔복에 두고 데쳐주고 다 안 돼요 아 데쳐주고 여기 초장은 점수인지 받아가지고 아 저쪽에서 한 사람이랑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뭐예요? 제한이 없는데 뭐 많이 잡으면 좋고 많이 잡은 사람이 못 잡은 사람 한 2마리 돌아도 되고 잘 안 잡히죠? 뭐 그래야 쉽도 건 없고요 예예 많이 잡으면 못 잡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런 두세 마리를 다 잡은 거 아 두세 마리 잡는다고요? 두세 마리를 다 잡은 거 아 두세 마리 잡는다고요? 아 두세 마리 잡는다고요? 차량 좀 해도 되죠 여기 네 어 여기다 이제 아 보이네 다 보이네요 형님들 애들 때문에 수심을 애들 때문에 애들을 좀 잡아야 되니까 예예 수심을 낮춰 뭐 아 애들 또 이런 거 좋아 예예 좋아 어디 방송이요? 예 아프리카 TV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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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징어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니 구애왕이 구애왔네 오징어가 오징어가 비싸다던데 그렇죠 몇 마리에요? 20마리에 고마는요? 20마리에 고마는요? 20마리에 고마는요? 비싸네요 한 마리에 담배가 한 마리에 담배가 한 값 조금 더 한 값하고 한 4가지 더 보는데 24가지 오징어는 비싸데 먹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한 드름에 만원하면 맛있어 한 드름에 만원하면 너무 흥부담하니까 별로 좋아 많이 잡는 사람들은 몇 마리씩까지 잡아봐요?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마리까지 이상 10마리에 많이 잡는 사람들은 많이 잡는 사람들은 못 잡는 사람도 못 잡는 사람도 그거를 또 못 잡는 사람들은 많아서 이제 이 정도 잡아서 저거 같이 푸면 돼 이것도 같이 푸면 돼 이것도 같이 푸면 돼 이거 3마리 같이 푸면 돼 우와 이거 고기가 뭐죠? 방어봐 방어도 푼데요 형님들 오우 좋다 일부러 큰거 골라왔어 우와 웃을크네 이 3마리 푸는 작년부터 너 뿌린거 아니야? 작년에 한 마리 뿌렸잖아 아니 3마리 똑같은데 크지 요런게 다 큰거야? 아니 이게 손으로 다 핍니까? 아이 저도 한 센트 잡아 이 방어를요 이 초콜란들에다가 리본 묶었지 야 리본 묶 리본 묶는대요 리본 묶는대요 그래도 이것도 잡아갖고 갖고 가는거 헷다 달라고 헷다 준다고요 헷다 준다고요? 헷다 준다고요? 헷다 준대요 형님들 요거는 잡기 힘들기 때문에 리본을 리본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나중에 푼데 여기다가 아프리카 TV가 대중방송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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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럼 내일 와 예? 아 오징어 또 오늘 뭐 다 잡아가면 또 내일 또 또 내일 또 또 오오 송쪽씨에서 하는거네요? 어 4시 아니라서 4시 오징은 안 물죠? 오징은 물지. 잘못 잡으면 물지. 아 물어요? 다리 여기 잎이 있어요. 예. 아 무네. 잘못 잡으면 이제 물지. 그래서 꼭 못 잡아봤습니다. 아 제가 겁이 많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이빨이 달렸다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빨 보여주신답니다. 이게 입이라며. 아 눈이 아니고요? 아 이게 입이라고요? 눈은 없어. 죽어서요? 눈은 여기. 아 눈이고. 이게 여기 이제 살에 딱 붙으면 이걸로 문다고. 아 붙어서. 살점이 다 나요. 아 진짜입니까? 오. 그렇게 살점이 다 나요. 아 대박. 이거 죽어서 안 물지. 어 붙네. 여기 빨판에 딱 붙는다네. 예 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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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축제에 낙징이 모셔요. 오징어 축제에 낙징이 모셔요. 아 무슨 개그칭 부릇 뜯어요. 낙징이 모셔요. 오징어 축제에 낙징이 모셔요. 아 무슨 개그칭 부릇 뜯어요. 낙징이 모셔요. 아니요. 안보이 색으로 닦으세요. 패션 사과 아 싫Class 아 싫어. 아 Slow. 어, pregunta야, 예뻘வять. 아기 나갈게. 还有 watokus 잊어. 어? 나는 δεν 이거는. 없는 거 CD 아예 milder nyanam 너 내 학생에게 다녀월해. 나 주면 grande 막팀 DM 야 어디 갔노? 야 어디 갔노 할리 아 예 돌아가시죠 올라가서 마? 예 노래해도 돼? 어 노래하고 해도 돼 어 저 좀더 노래하고 할래? 아니 노래는 난 자신 없는데 그럼 뭐하고 오빠가 노래하고 내가 춤출게 뭔 개소리야 오빠 노래하고 내가 춤춘다고 오징어 잡기는 2시 반에 진짜 몇시? 지금 몇시야? 1시 1시 아직 1시간 반이었나 봤네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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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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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2시 2시 1시 여기 돗자리 하나 빌릴까? 여기서? 누구한테? 저 뒤에 뒤에 대여하네 파라솔 대여 얼만가 물어봐 쌀 때문에 소리 하겠다 한 2만원 3만원 달라겠네 만원이래 만원? 안해 파라솔 하나 빌려가지고 앉을까요 여기 돌아다니봐야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무슨 풍을 달라고 했어요 쟤가 커피 쉬엄요 야 이리와 아 저 벤치 있네 벤치 가자 벤치 앉자 너무 일찍 왔네 여보님 구야영아 글 보세요 어? 한군데 이사가 왔는데 밥찜으로 간다고 기다리라는데 뭐 기름 때문에 그런가? 뭐 기름 때문에 그런가? 구야 기름 때문에 그러면 그 새끼들 그 그거 혼합시켜가지고 그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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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왜 뭐 영어 모르는게 그게 웃기나 어? 영어 모르는게 이게 웃기나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나보다 학력 더 좋아요 그 말 좀 먹어 황영은 좋은데 영어를 모른단 말이야 니가 똑똑하단 말이야 응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해석하라고 중절 초절 안되면 견해내가 대구까지 들고 내려가야될 상황이라고 어떡해 아 사고인데 아 영어 모를수도 있죠 에? 속촌지 식촌지 쌍놈 새꺄 두분다시 속초올일 없는데 어? 모를수도 있지 네 우리집 우리집 내비게이션에 속초 뭐 속초치아 나오나 한글처에 나오는데 한글말만 잘하면 되지 누가 가서 거위란다 짜증나네 당연히 나지 말이라고 해 당연히 나지 나지 난가? 모르겠어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글은 아니하고 돼있을께 한글 알죠 내가 읽을 줄 아니깐요 네 괜찮나요 이러면 돼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방을 하는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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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중에 미드 누가 큽니까 네? 미드가 누가 커요 네? 미드가 누가 커요? 미드 아니 나는 티가 흘렁흘렁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있어 이렇게 하면 있어 이렇게 하면 있어 그래도 내가 더 크다고야 네 좋아 아 아 밑에 밑에 이게 크다고 아 이게 크다고 아 이거 크잖아 배가 아 배가 아 내가 잘못 알아드렸네 아 밑에 배가 더 크다고 나 뭔 소리 한다고 밑에 밑에 배 배 배 배 배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지 3일 먹고 오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정지 3일 먹고 오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